안녕하세요. 오늘은 너무 슬픈 날이네요. 여러분과 다시는 만나볼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이 곡을 마련하였으니 마지막 인사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구독자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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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빨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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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별을 고하는 일입니다 나로서는 최선을 다해왔던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너무 쉽게 이별을 말씀하십니다 즐겁고 행복했던 나름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나는 그저 울고 싶은 분입니다 하지만 울지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들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는 날밖엔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별을 고하는 일입니다 더구나 말없이 헤어지는 이별이야말로 참으로 슬픈 이별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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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구독자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